꽃게랑입니다. 이게 그 유튜브 빙그레 유튜브에서 봤었나? 이게 절대로 꽃게랑을 꽃게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세계관이 있더라고 그래서 크랍칩스라고 되어있는 러시아 크랩칩스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완전 컨셉층이구만 영화 35도 날씨 좋은 주말 반신욕 중에 바삭하게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그리즐리 베어 동네 친구와 사이좋게 무료한 일상 뭐야 썰매 아니야 드라이브 하면서 가볍게 아 그치 컨셉이라는 거 한번 보여주고 있네 꽃게랑이죠 꽃게랑이라고 좀 얘기해주세요 아니 제품명이 크랍칩스 맞네 어떡하지?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QR코드 찍어가지고 같이 놀자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찍어보고 올게요 아스타브 에텀니 아무튼 그런 식이다 꽈보면 꽃게랑이겠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꽃게랑 뭐야 어우 꽃게 등이 조금 징그럽네 어 꽃게 액기스 A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 꽃게 액기스는 아마도 꽃게 6.5% 상당의 액기스 이거를 1.5%만 넣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나오겠지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이거 뜯어져요 어느덧 잠시만 너무 설레서 잘못 들었어 이렇게 뜯으면 이거 다 못먹는데 지퍼백에 넣어놨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꽃게랑이 저 이상하다 이제 약간 그 머릿속에서 붕괴가 시작됐어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꽃게랑이 이렇게 생겼던가 아 아이고 어 뭔 소리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겠죠 음 음 예전보다 맛있는 것 같다 음 맥주안주입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112 감사합니다.